오늘 제목을 난세 시작이라고 붙여봤는데 주나라가 서쪽 호경의 수도를 두었던 때를 서주, 동쪽 원래는 낙읍인데 낙양이라고 하죠. 낙양의 수도를 두었던 때를 동주라고 합니다. 이 호경은 지금의 어디랑 가깝냐면 지금의 시안이라고 하는 도시랑 가깝고요. 이 시안은 옛날 장안입니다. 그래서 장안 쪽에 수도를 두었던 시대와 낙양 쪽으로 수도를 옮겼던 시대에 둘로 나눠진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서주시대, 동주시대 이후를 뭐라고 하느냐? 춘추시대라고 합니다. 춘추시대의 춘추는 책 이름에서 나왔는데 이 책을 지은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나요? 봉자가 지은 춘추라는 책에서 춘추시대라는 이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 춘추라는 이름은 지금까지도 사용됐었습니다. 청와대의 춘추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언론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더 해보고요. 교환을 가지고 책 내용을 훑어보도록 하죠. 은나라를 무너뜨리고 주나라의 천하를 이루었던 무왕은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무왕의 아들 어린 성왕이 임금자리를 물려받는데요. 무왕의 동생, 그러니까 주공은 조카 성왕을 돕는다며 수도에 머무릅니다. 사람들은 이 주공이 조카를 몰아내고 임금이 되려는 욕심이 있는 거 아니야라고 수군댔습니다. 그러나 주공은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매우 공정한 인물이었고요. 그는 성왕을 도와 주나라의 기틀을 만듭니다. 공자가 이 주공을 진짜 좋아했다? 이 주공 이야기는 나중에 조선 역사를 배울 때 한번 반복됩니다. 내가 주공과 같은 인물이요. 내가 조카를 도와 이 나라를 이끌어가야지. 누가 이 얘기를 했을까? 수양대군. 수양대군이 단종을 도와서 내가 이 나라를 이끌어가겠다고 나도 주공 같은 사람이에요 라고 했죠. 그가 누굽니까? 수양대군이 이후에? 세조. 그래서 중국 역사에 있었던 사건들은 나중에 이제 조선 역사 같은 걸 보면 그 이야기를 가지고 자기를 설명하고 그래요. 자 이렇게 주나라는 기틀을 잘 닦아갑니다. 주나라는 은나라를 몰아내는데 공을 세웠던 인물 그리고 주나라 왕실의 인물들을 제후로 삼고요. 이들에게 나라를 떼어줍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이제 나올 텐데 대표적으로는 강태공 여상에게 떼어준 제나라 그리고 주공에게 떼어준 노나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땅을 떼어준 나라를 세워주는 걸 보온건이라고 합니다. 주나라는 천명을 받은 천자의 나라로 다른 나라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었고 제후들은 주나라 주변에서 제각기 나라를 다스렸지만 주나라에게 예를 갖춰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나라가 위험에 처하면 군대를 이끌고 달려와 도와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봉건제도가 되게 잘 운영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봉건제도도 낡고 무너집니다. 무엇보다 주나라 왕실이 문제였어요. 임금이 못된 임금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나라의 10대 임금 여왕은 폭군이었고 권력을 휘두르며 백성들의 입을 틀어막으려고 했죠. 그러다 백성들의 저항에 멀리 달아나기도 합니다. 12대 임금 유왕의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유왕은 포사라는 아름다운 여인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문제는 포사가 잘 웃지 않는데요. 묵뚝뚝한 나무입니다. 한 번은 봉화가 잘못 올라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봉화는 불과 연기로 뭔가 급박한 소식을 전할 때 썼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군대가 쳐들어올 때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불과 연기로 소식을 전하는 거였죠. 봉화가 올려갔다는 것은 주나라에 뭔가가 쳐들어왔다는 소식입니다. 제후들은 이 봉화를 보고 적군이 쳐들어왔다라는 줄 알고 군사를 이끌고 서둘러 주나라에 헐레벌떡 달려왔는데 도착해보니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그런 일 있을 수 있겠죠. 막 비상해하고 딱 왔는데 실수였어요. 실수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병사들이 허탈해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포사가 빵긋 웃음을 지었대요. 뭔가 재밌었나봐. 그리고 이걸 보고 유황은 포사의 웃음을 보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봉화를 올리고 봉화를 올리니 제후들은 또 꽉 달려왔는데 아무 일도 아니고 봉화를 또 올리고 포사는 방구도 없고 제후들은 달려왔지만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분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후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니 뭐 실수는 할 수 있지. 그런데 이게 거듭되면 좋지 않죠. 봉화를 올려도 군사를 이끌고 달려오는 제후의 숫자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정말 주나라가 위태롭게 되는 일이 있었을 때 봉화를 올렸지만 그 순간 주나라를 돕는 나라는 아무도 없었대요. 결국 유황은 전쟁통의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주나라는 힘을 잃어버리고 결국 수도를 동쪽으로 옮깁니다. 서쪽의 수도를 두었던 시대를 서주, 동쪽의 수도를 두었던 시대를 동주. 이렇게 수도가 동쪽으로 옮겨졌다는 것 이외에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죠. 이제는 제후들이 주나라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원래는 주나라 아래에서 서로 평화롭게 지냈지만 이제 제후들이 서로 다툽니다. 이렇게 여러 제후들이 다투는 시대를 춘추시대라고 하고 그 이후 전국시대와 합쳐서 춘추전국이라는 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른쪽에 제가 지도를 넣었는데요. 춘추시대는 주나라 수도를 바꿨던 때로부터 기원전 약 400년까지 전국시대는 기원전 221년까지입니다. 여기 보면 춘추전국시대에 활약했던 여러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한 명이 이 나라들을 다 집어삼키고 통일한 다음에 내가 첫 번째 황제야 라고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맞아. 진시황. 진시황은 어느 나라의 임금일까요? 진나라. 진나라 시 첫 번째 황제라는 뜻입니다. 시는 시작이란 뜻이에요. 황이 황제입니다. 그래서 진나라의 첫 번째 황제. 이 진나라입니다. 이 진나라가 나머지 나라를 다 점령합니다. 시는 시작이란 뜻입니다. 안주민이 부여